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법인이고 아우디 A7을 보고 있습니다. 설립한지 2년차가 되어있고 대표신용도 좋습니다. 5년 보증이라 가급적이면 21년에 블랙으로 고력하고 있습니다. 디젤 가솔린 상관없고 아래 링크차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 초기 비용은 3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디 A7 2세대 차량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과 선수금으로 나눠서 견적을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며 중고차 리스를 실행을 했었을 때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원하셨던 차량은 A7의 2세대 21년 이후의 모델로 외장은 블랙만 하고 싶다. 디젤린 가솔린 상관없이 초기 비용은 3천만원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엔카에 나와 있는 차량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A7의 5.5 TFSI의 과트로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21년 3월에 등록됐고 3만 2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으로는 9,511만원 시동록세까지 합치면 1억이 넘는 차량이에요. 블랙의 모카 시트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리스를 하다가 딜러가 본인이 인수를 해서 중고차 매매 상사 앞으로 이전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현재 현금 광고 가격으로 6,980만원에 나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법인에서 원하셨던 차량과 가까운 차량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견적을 드렸습니다. KB 캐피탈을 통해서 견적 1은 보증금으로 2,792만원 40% 잔가 최대 2,513만원 60개월에 2만키로 동일한 조건으로 선납금 2,792만원 조건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증금의 월 리스료는 105만 6천원 선납금의 월 리스료는 69만 1천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견적서를 딱 드렸더니 대표분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보증금을 선택하셨는데요. 보증금의 리스 이율이 5.6%고 선납금의 리스 이율이 10.9%라 총 이용 금액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보증금 방식이 8,854만원 선납금 방식은 9,454만원 보증금 방식의 총 납부 이자가 1,426만원 선납금 방식은 2,026만원 금액 차이가 600만원 이상 난다는 것을 이 대표분께서는 금방 눈치를 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납금 방식이나 보증금 방식으로 견적을 내드리느냐 딱 한 가지죠. 실제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고 매월 내는 돈에 대해서 이자가 좀 높더라도 나는 60몇만원, 70만원 정도를 내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막상 이 두 가지의 견적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약간 이자율은 높지만 누구라도 리수료 많이 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고객이 원하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딜러들이. 일종의 치팅을 하면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자 금액은 거의 600만원 이상을 더 내게 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장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원리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본인들도 역시 영업 인센티브가 나오고 고객도 만족하고 딜러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선수금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법인 대표고 개인 사업자 대표라면 당연하게 이자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증금 방식으로 해 주셔야 선납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넣을 때보다 몇백만원 이상이 이득이 된다는 점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보증금과 선수금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 A7 2세대 차량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고요. 꼼꼼하게 비교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 절대 손해 날 일이 없다.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